오늘 12시 되기만에 엄청 기다렸거든 너 생일 축하해주려고 아 진짜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 일단 또 생일이니까 정말 오늘만큼은 가장 행복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정말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날이 되길 바랄게 내가 생일 선물 줄 거 없지만 짠 아무튼 오늘 생일 너무 축하하고 다음에 또 보자 안녕